꿈에도 몰랐답니다. 하루는 녹음기를 켜고 수업을 보냈다는데요. 책상 의자를 돌린다, 심심히. 힘 빼, 힘 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예 때린 소리예요, 지금? 여기 딱 차려, 네 책상 옆에 차려. 나 꼰서 딱 힘 딱 돌아. 내가 중돼서부터 2단 엽착이었구나, 그럴 거니. 2단 엽착이라고요? 당근 잊었어. 이리 와. 마. 야, 마. 무섭다, 무서워. 야, 마, 야, 마. 아이고, 참. 녹취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다닌 공부방에서 매를 맞는 소리가 담겨 있었던 건데요. 그것도 이렇게 크고 긴 회초리로 말이죠. 문제는 그날 수업 시간에 폭행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또 뭐가 있었어요? 이름을 잘 안 불러요. 야, 돼지. 돼지요? 돼지야. 항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이 그렇게 부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X를 보고 돼지라고 부릅니다. 아, 참. 선생님은 민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 돼지. 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장난을 할 것 같아. 안녕. 잠시 못 차리지, 너. 이거 실제 녹취된 거죠? 지금 27대 맞아야 될 거 있어, 지금. 앞바닥 나갈지, 대가리 나갈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중2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분위기 파악 잘해. 이게 수업 시간입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자, 돼지. 대급이다. 네. 대급이라고요?